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매년 The Rest Lecture 줄여서 The LAREC 이라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매년 촬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대성마임에게서 인강을 그만두는 해기 때문에 언제 제 인생에서 다시 인강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뜻깊은 The LAREC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수능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사실 여러분은 수능 보고 나면 더 이상 저를 볼 일이 없죠. 사실 수험생과 강사 사이의 관계는 올해 봐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짧게 딱 보고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러 헤어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소에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몇 가지 좀 모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집 애기들 저희 집 애기들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이미 다 대학 갔고요. 저희 집 막내는 아직 대학 갈려버렸지만 그래서 저희 집 애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생각이 난 김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총 오늘 이 동영상은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이 뭡니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1번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제목만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거니까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시죠. 제가 이제 매년 덜 아래계에서 얘기하는 제 고등학교 동기 S군입니다. S군 저는 1990년 몇 년 전이죠? 30년도 더 전이죠. 90년 3월에 과학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90년 3월에 과학고에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동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2년 3월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죠. 물론 저도 같이 2년 만에 과학고에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S군도 그랬는데 대학을 가니까 갑자기 공부가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그랬고 S군도 그랬고 대학을 가니까 갑자기 공부가 하기가 싫어지더라.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 했지만 우리 S군은 좀 더 심하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수업도 안 들어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안 보고 숙제도 안 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점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카이스트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오래 전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라떼는 말이죠. 학점이 어느 정도가 안 나오면 얼마, 저 때는 2.0이었던 것 같아요. 2.0 미만으로 나오면 학사 경고라는 걸 받습니다. 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경고. 그럴 수도, 그럴만도 한 것이 저희 때는 대학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내주시는 우리가 흔히 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때리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학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경고를 줬고 경고를 세 번 받으면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경고를 주니까요. 경고를 세 번 받으면 제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퇴학이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는 그런데 우리 S군이 1학년 1학기 경고를 받았고요. 1학년 2학기 또 경고를 받고 2학년 1학기 또 경고를 받습니다. 연속해서 세 번 경고를 받아서 2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그때가 이제 93년 정확한 말은 기말고사 때 6월이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제적이 된 것은 93년 8월에 제적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기숙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93년 8월까지는 S군이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야겠죠? 갔습니다.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S군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93년 11월에 수능을 봐요. 물론 이제 저는 우리 S군이 수능 공부를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8월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앞에 한 6월쯤부터 이미 제작당한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었을 테니까 6월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93년 11월에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가 수능 첫 해였습니다. 수능 첫 해 그리고 수능 첫 해에는 수능을 두 번 봤었어요. 9월쯤에 한 번 보고 11월에 또 한 번 보고 아마 두 번째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수능을 꼭 두 번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 안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한 4달 5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되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S군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S군은 어디 가고 싶었겠어요. 수능 봐서 설마 카시스텔를 다시 오고 싶었지는 않겠죠. 서울대가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인트는 원하는 S군은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공대 중에도 과가 많잖아요. 원하는 과가 있을 거잖아요. 원하는 과를 가기에는 점수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군이 어디를 가느냐. 연세대 의대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1994년입니다. 1994년에는 연세대 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낮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994년 얘기입니다. 의대 컷이 폭발적으로 뛴 게 언제부터냐면 IMF IMF IMF라고 들어보셨죠. International Money Telephone IMF가 언제 있었냐면 97년 말 98년 초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MF보다 무려 4년 더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S군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연세대 의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점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연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94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S군 입장에서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S군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럼 공부를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세대 덜 못 갔겠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줄 아시나요? 저는 한자 세대라서 제가 한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이건 새옹지마 라고 합니다. 새옹 할아버지죠. 옹자가 지마 새라는 성을 가진 할아버지의 집에 있는 말 얘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새옹지마가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집안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네. 근데 다리가 부러져서 되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군대에 안 끌려갔네. 땡큐. 근데 어느 날은 말이 도망을 갔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우선 또 여친 말을 하나 꼬셔가지고 두 마리가 돼서 왔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세옹지마의 본질이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일이 아니었고 내가 되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일이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겠어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수능을 잘 보는 거겠죠. 수능 만점.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대로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수능을 아주 잘 보고 싶었는데 폭망했어.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수능을 폭망하면 재수하겠죠. 재수하면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고3 때 뭐 애매한 데 가는 것보다 뭐 재수해서 더 좋은 데 가면 그게 다 뭐 결과가 다 좋으면 좋은 거니까요. 저도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두 배 이상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종교에 맞이하는 우리의 한소원 선생님 저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원장님이랑 같이 티치미라는 사이트에서 인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010년 말에 그만두고 인강을 아예 접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인강을 완전히 접죠. 그죠?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은 인강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강을 쉬는 4년 동안 뭐 참 사실 뭐 고민이 고민도 많았어요. 뭐 어쨌든 제가 뭐 타의로 그만둔 건 아닙니다. 저는 타의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든 제가 결정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인강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지만 뭐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의문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인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인강을 쉬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인강판에 특히 이제 여러분 요즘은 하도 이제 좀 오래된 일이라서 모르는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댓글 알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댓글 알바가 극성을 부리던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 당시에 댓글 알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사실 뭐 유죄 확정 판결은 나중에 받았어요. 뭐 그렇죠. 뭐 걸리고 뭐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뭐 판결까지 나와야 되니까 1심 23심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은퇴를 당했죠.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분도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인강을 쉬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안 쉬고 계속 인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저 역시 범죄자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섣불리 기뻐할 일도 아니고 섣불리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는 인생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단점만 가진다. 그런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이 더 크냐 단점이 더 크냐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장단점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확인하려면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은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이를 제가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보다는 저는 인제는 압니다. 인제는 나이를 충분히 먹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꼭 결과가 나쁜 결과더라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성마음역에서 인강을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제가 정한 겁니다. 물론 제가 정하게 된 인강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인강을 그만두는 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중 한 90%는 재걱정을 하셨어요. 너 어떡하니? 그다음에 대성 걱정을 하시는 분도 물론 계셨죠. 그런데 대성 걱정이야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세요.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당장은 모르고 두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물론 돈만 놓고 보면 아마도 인강에서 제가 벌던 게 있잖아요. 그게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좀 줄어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단점이라면 만약에 그게 단점이라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항상 그렇거든요. 인생이라면 저는 이 사실을 나이를 많이 먹은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인생에서 얻은 여러 가지 교훈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제가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아기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으로 획득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시행착오 없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1번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번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또 얘기를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학생 A입니다. 아까 나온 주인공은 저랑 같은 나이 동기죠. 동기 이 학생 A는 저한테 배웠던 학생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학생 A는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10살도 안나고 한 대여섯 살 정도 날려나? 그러니까 이 학생도 지금은 40대 초반일 거예요. 제가 40대 후반이니까 학생 A 이 학생 A는 과학고를 나온 학생입니다. 과학고 지금은 영재학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재학교가 있고 과학교가 또 따로 있죠. 옛날에는 영재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냥 과학고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대학 갈 때는 수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100% 정시였어요.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도 다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능을 다 잘 받겠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 학생이 수능을 본 게 고3 첫 번째 수능 아 좀 싸죠. 이게 언제냐 1998년 11월 그러면 IMF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의대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때입니다. 우리 앞 1장에 나왔던 S군 시대랑은 달라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학생 A가 98년 11월에 고3의 신분으로 첫 번째 수능을 봅니다. 수능 잘 봤어요.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넣느냐. 고려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에 원서를 넣습니다. 원래 서울대랑 연고대는 군이 다르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려대 의대는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는 합격을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내신. 지금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수시에서 쓰고 정시에서는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그런데 이때는 수시가 없었다니까요. 정시 100%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내신도 들어가고 수능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대학이. 그런데 이 학생이 과학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학고에서 내신이 잘 나와봐야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가 그 당시에 내신을 좀 많이 봤습니다. 고려대 의대는 내신을 되게 조금 보고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99년 3월에 고려대 의대에 입학을 했겠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고려대 의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수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멋진 게 무휴학 재수라 합니다. 무휴학 재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고려대 의대를. 그러면서 수업도 다 듣고 어차피 수업은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이런 거 들으니까요. 1학년 때는 수업 다 듣고 숙제도 다 하고 시험도 다 보고 그러니까 대학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내내 휴학 없이 꾸준히 밤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방학 때는 또 열심히 했겠죠. 혼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능을 봅니다. 이게 99년 11월이에요. 수능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학생 입장에서 두 번째 수능 잘 봤어요. 그럼 이제 원서를 어디 넣어야 되죠? 당연히 서울대 의대 넣어야죠. 하나 더 연세대 의대도 넣어야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 의대 두 군데를 넣습니다. 다른 의대는 다 필요 없고 근데 안타깝게도 연세대 의대는 또 합격을 합니다. 좀 더 수능을 잘 본 거죠. 사실 고3 때는 연세대 서울대 의대를 불확해간다는 걸 알고 쓴 거예요. 왜? 아니 서울대 의대를 붙을 줄 알았으면 연대 의대를 넣었겠지. 점수가 좀 부족했던 거죠. 사실 이 고3 첫 번째 수능은 서울대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넣은 거예요. 근데 제수 때는 얘기가 다르죠. 연대 의대 합격할 점수였으니까. 그런데 역시 안타깝게도 서울대 의대는 불합격을 합니다. 이유는 내신 때문에 내신점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렇게 깎이는 거를 압도할 만큼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서울대 의대 갈 만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 깎인 거를 만회하고도 서울대 의대를 붙으려면 거의 전국 수석급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내신이 그냥 무난했으면 서울대 의대를 붙을 수 있는 점수였는데.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대 의대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에 재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대 의대는 99학번이고 연세대 의대는 00학번인 거죠. 그런데 또 만족을 못합니다. 연세대 의대도 싫다. 그래서 무휴학 삼수랍니다. 연세대 의대를 또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좀 별로 안 어려운 게 고려대 의대 1학년 때 배우는 거나 연세대 의대 1학년 때 배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일반 물리 일반화 얼마나 지겹겠어요. 어쨌든 무휴학 삼수를 해서 세 번째 수능을 보는데 제가 사실 이 학생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언제 얘기냐면 이때부터 이걸 쭉 한다고 할 때 고3 때부터 고려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는 떨어지고 이때는 점수가 부족했으니까 제수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서 좀 이렇게 서울대 의대라는 집단 안에서 네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서울대 의대라는 집단 안에서 못하는 것보다는 고려대 의대 가서 거기서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인생을 멀리 봤을 때 제 이야기는 재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 학생 애기가 저한테 딱 한 줄 한 마디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애기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 친구들이 다 서울대가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럼 해야지 뭐 어쩌겠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무휴학 삼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능을 보는데 한 개 틀립니다. 수능에서 한 개 그럼 이제 서울대도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2000년 11월이니까 공일 수능이죠. 공일 수능 여러분이 이제 뭐 어디 뭐 이렇게 히스토리 나무이키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01수능이 역대 그때 그때까지 기준으로 역대 최고로 쉬운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몇십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렸는데 하나를 틀렸는데 만점자가 몇십 명이 나온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서 어디 넣겠어요. 딱 한 장만 쓰는 거죠. 딱 한 장. 서울대도 돼. 여러분 정시 원서 딱 한 장만 쓸 자신 있습니까? 정시에 석 장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딱 한 장만 쓰는 거예요. 서울대도 가능한가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역시 내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세 번 서울대 의대를 이제 세 번을 떠났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면접보러 가서 얘기했다고 제가 면접을 세 번째 보러 왔습니다. 올해 뭐 교수님도 안 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안 봐줬나 봅니다. 뭐 내신에서 뭐 점수가 부족한 건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세 번을 불합격하고 나서 이제 접고 이제 연대 의대를 계속 다니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일이죠.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는 그 당시 지금 말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3 때 재수하면서 삼수하면서 얘가 행복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했겠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했을 거예요. 친구들은 다 서울대 의대인데 나는 삼수를 해서도 서울대 의대를 못 가니 물론 여러분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아니 연대 의대 붙었잖아. 아니 그전에 고대 의대 붙었잖아. 근데 뭐 저는 이해가 겁니다.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뭐 여러분도 뭐 우수한 학생일 수 있죠. 그죠. 물론 정시에서 원서를 한 장만 쓸 정도로 우수하진 않겠지만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평범해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지금은 뭐 재수종합반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건 우수한 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라는 게 계속 우수한 엘리트들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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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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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진다고.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가 와요. 평범해지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서울대 의대 갖다 치자고요. 서울대 의대 정원이 135명입니다. 물론 이제 정원 외로 들어온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150명 가까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서울대 의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의대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쟤도 서울대 쟤도 서울대 조아저씨도 서울대 의대 나온 교수 조아저씨도 서울대 의대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다 서울대 나왔고 그럼 당신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서울대 의대 간 게 어디 뭐 유튜브 같은데 나온다고 나 서울대 의대요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니겠죠. 이상한 배지 달고 커뮤에서 건들건들 하면서 다니겠죠. 근데 정작 당신이 진짜로 속한 그 집단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행복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 의대를 못 갔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어느 대학을 가든 내가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라고. 지금 여러분 나이는 사실 가치관이 회기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을 잘 보면 끝인 거잖아. 수능 잘 보면 멋진 학생이고 수능 망하면 쓰레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이에요. 대학을 가고 나면 가치관이 세분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와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를 해서 아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런 식으로 행복을 얻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불행으로 바뀌어요. 내가 쟤보단 낫지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데 보면 찍스러워도 못하잖아요. 앞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를 하지 마라. 또 나왔네. 한 번 한자어.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 자존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이런 거예요. 자존감이란 다 제 생각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못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난 잠을 잘 잔다. 열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공부는 잘할 수 있죠. 다른 것도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돈 버는 거 잘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이 돈 버는 걸 잘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떠받들어 주더란 말이죠.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저는 잘하는 게 진짜 없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는 부분일건 못하는 부분일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해. 멋지네. 저 사람은 돈이 많아. 편하겠네. 저 사람은 잘생겼어. 좋겠네. 아 잘생긴 사람도 부럽더라.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이게 자존감이라고요. 난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해. 난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난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너무 괴로워.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딴 걸 잘하면 돼요. 딴 걸. 내가 잘하는 걸 잘하라고요. 내가 못하는 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저도 당연히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제가 뭘 못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왜? 내가 잘하는 것만 이렇게 딱 내세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게 뭐든 간에.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수능 보면 여러분보다 못 볼 것 같은데요. 특정 과목은 여러분보다 잘 볼 수 있지만 총점을 따지면 당연히 여러분보다 못 보겠죠.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끝이다. 이걸 이제 터프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승리라고 하죠. 정신 승리. 저는 정신 승리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는 내가 뭔가 되게 못하지만 사실은 내가 되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합리화고 정신 승리는 내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위너. 이게 정신 승리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신 승리합시다. 같이. 누구나 잘하는 건 있으니 자기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자. 자, 2번도 이 정도로 할까요? 3번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 학생들이 본질에 대한 고찰을 조금 뭐라고 했냐?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죠. 하지만 짧게나마 본질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저는 2015년에 대성마임에게서 인강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8년 했네요. 8년 근데 이제 2015년에 나름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죠. 원래 뭐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세운 계획은 뭐였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그럼 2017년이면 3년 차잖아요. 2015년에 시작할 때 세웠으니까. 2017년에 3년 차 때 대성에서 일탈하겠다. 그 다음에 1년 뒤 2018년 그럼 이제 4년 차죠. 이때 전국에서 일탈하겠다. 요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까? 일탈입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한다. 그러니까 2017년에 한다. 2018년에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대성일타? 전국일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정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앞에 거가 더 중요하냐? 뒤에 거가 더 중요하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뭔가 어쨌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현실은 어땠느냐? 1년씩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대성일타가 되었고 2019년에 전국일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윤도영의 계획은 달성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본질을 뭐라고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기를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이건 달성이 안 된 거죠. 왜? 2017년에 하기로 했고 2018년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년씩 늦었잖아요. 그럼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런데 뒤에 거 뒤에 거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달성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한테 가볼까요? 자, 여러분의 계획은 당연히 올해 어떤 대학 이건 뭐 대학 어느 대학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올해 대학에 가는 것이겠죠.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본질은 뭡니까? 올해입니까? 대학입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이 둘 중에서 올해가 본질이라면 올해 가면 되죠.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올해 가는 게 목표라면 올해 가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올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뒤에 거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올해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가든 가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대학 물론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되는 거죠. 올해 원하는 대학 가면 되죠. 그게 제일 멋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항상 제일 멋진 거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둘 중에서 하나를 챙겨야 된다면 뭘 챙길 거예요? 본질을 챙겨야죠. 본질 단 여러분에게 어느 쪽이 본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무엇이 본질인가 그럼 뭐 좀 짧게 끝났죠. 그죠? 자 또 넘어갈까요? 네 번째 인간관계 사실 뭐 저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이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강사 학원 강사 수능 강사죠. 수능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확하게 하면 저는 수능 과학 강사잖아요. 수능 과학 강사라는 직업이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경조사들이 주로 다 이렇게 쉬는 날 토요일 토요일에 일요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조사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돈은 보낼 수 있죠. 뭐 추기금 이거 뭐 부조금 이거 뭐건 돈은 뭐 제가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참석을 못해요. 그럼 당연히 뭐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뭐 그렇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깨달은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 사람이 열 명이 있다면 한 명은 그 중에서 열 명 중에서 한 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이 분명히. 근데 그냥 좋아. 근데 한 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싫대. 그리고 나머지 여덟 명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게 딱 맞는 게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남학생이라면 걸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학생이라면 보이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물론 제가 뭐 여러분의 성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남학생이 보이그룹을 생각해도 되고 여학생이 걸그룹을 생각해도 됩니다. 뭐 어쨌든 뭐 세상에는 이성애자가 더 많기는 하잖아요. 비율적으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저는 남자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성애자니까 뭐 결혼도 했고요. 저는 이제 걸그룹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걸그룹이 많을 거잖아요. 제가 그걸 다 알까요?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걸그룹에서 저는 이 제일 아랫줄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걸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걸그룹을 하나 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실제로 아는 거는 소녀시대인데 소녀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요즘은 저희 저희집에 애기들은 보면은 블랙핑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블랙핑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선입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딱 봤을 때 나 얘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얘? 얘 별론데? 아니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든다고 했어. 걔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나한테 뭘 잘못했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취향이라는 거는 유전자라고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얘가 마음에 들고 얘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지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뭐 학생 학생 강사로 보면은 학생들 중에 나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요. 왜?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야. 유전자 안 가지냐고 말하면 그리고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내가 걔한테 뭘 했다고 난 걔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만난 적도 없어. 그래도 싫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 왜? 나도 그러거든. 아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죠. 똑같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럼 얘는 네가 어떻게 해도 싫어해요 너를 네가 아무리 뭘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싫어하고 어 저 뭐 어 뭐 호감 작하네 뭐 이런 이러면서 싫어하고 네가 뭔가 좀 이상한 좀 애매한 짓 하잖아요.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새끼가 어 저 새끼가 전현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날 나오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년 놈들은 무조건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이거죠. 아 우리가 사실 100년도 못 살잖아요. 물론 가끔씩 100년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산다 쳐요. 그런데 한 80살 90살 됐어. 그럼 어디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저는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만으로 40이 되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만으로 40이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절반을 살았구나. 물론 제가 실제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당장 이거 촬영하고 나서 퇴근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씩 살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만으로 딱 40이 되었을 때 아 내가 반환점을 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막 술 마시고 놀고 괜찮아요. 그건 낭비가 아니야. 즐기는 거지. 그런데 이거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호감을 얻으라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진짜 낭비예요. 진짜 낭비예요. 이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바꿔 쓰는 겁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아시겠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지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돼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있겠죠. 학교에 학교든 학원이든 말을 석지를 마세요. 애초에 말을 당신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지 마.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게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며 만약에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주세요. 마음껏. 여러분은 충분히 그래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솔직히 마음껏 주고 싶어도 별로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만 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 조건 없이 주세요. 조건 없이. 사실 사람이 이렇잖아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주는 만큼 받고 싶은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정도 아니고. 거래죠. 거래. 그래서 저는 받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솔직히 주는 것도 좀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사람.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바운더리가 매우 좁아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사람은 뭐 들어보자면 가족. 가족도 필요 없고 나 자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싸페 쏘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만 중요한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구들 가족들 이 정도까지가 바운더리예요. 근데 이게 또 엄청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존경을 하자는 한원장님. 한원장님은 이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어요. 다 내가 이제 다 관리해야 되는 뭐 오죽하면 막 그러잖아요. 어디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이 그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단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막 학교도 짓고 여기서 돈 벌어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넓은 거죠. 그 바운더리가. 근데 뭐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하면 그거는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니 비즈니스 저는 비즈니스는 칼같이 합니다. 주는 건 주고 받는 건 받습니다. 덜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덜 주는 거는 더 싫어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래라고 하죠. 거래. 거래라고 하면 되게 좀 나쁜 의미 같으니까 비즈니스 거래나 비즈니스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근데 거래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인간관계가 아니죠. 사업관계죠. 사업관계.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비즈니스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할 나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인간관계는 인간답게 합시다. 인간답게. 그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럼 4번 얘기도 이 정도로 하고 5번 실패론 론자를 붙일 만큼 대단한 건 아닌데 볼까요.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물론 제가 실패한 건 여러분께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누가 자신의 흑역사를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했던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실패 중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래 그래프 그래프를 볼 겁니다. 자 그래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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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게 뭐냐. 제가 강사를 한 거는 올해가 26년입니다. 근데 처음에 6년 동안은 강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강사를. 그래서 그거는 제가 특히나 비교통계자료가 없고 제가 2003년에 2003년에 학원을 차렸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흔히 윤통시라고 하죠. 윤도형 통학과학 시스템 학원.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제 20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2003년부터 제가 처음으로 학원을 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1년에 얼마씩 벌었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고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잘나갔죠. 그죠. 근데 이건 잘나갔다고 안하고 우리가 이런 걸 고상하게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너무 못 벌었기 때문에 1년차 때 뭘 벌었겠어요. 너무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때가 이제 학원 처음 만들었을 때고요. 이때가 이제 1차 전성기라고 제가 스스로 정의할 때 1차 전성기라고 부를 때입니다. 이때는 제가 화학으로 이제 잘나갔었어요. 물론 이때도 물리, 화학, 생물 다 했었는데 그때는 화학 선택자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 지금은 생지가 투탑이잖아요. 이때는 화생이 투탑이었어요. 화생이. 그러니까 화학이랑 생물이 막 60%씩 있었고 물지가 이제 좀 낮았죠.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화학, 생물 선택자들은 그대로인데 화학 선택자들이 쭉쭉 이제 우리 지약으로 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1차 전성기들입니다. 화학으로.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이 당시에는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잘 벌었었어요. 그만큼 여기서 어떻게 돈을 더 벌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왔습니다. 뭐가 왔냐. 1차 세태기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 때 제가 그 뭐지 티치미에서 인강도 그만뒀었어요. 인강 그만두고 뭐 그 때인데 이제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벌었다는 얘기에요. 작년보다 이때 뭐 마음고생을 제가 많이 했죠. 뭐 사실 뭐 다른 걸로 돈을 좀 벌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거 어쨌든 본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1차 세태기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게 뭐 한두 해는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화학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유는 제가 강사 생활이 이제 올해가 26년 차입니다. 한 30년은 최고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26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의 이렇게 명렬을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제 경험에 한정된 얘기입니다마는 한 번 꺾인 강사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화학으로 꺾였으니까 내가 화학으로 다시 올라가는 건 아마도 불가능하겠구나. 아니 뭐 내가 뭐가 잘나서 다른 사람 지금까지 선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럼 다른 과목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그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제가 생물 지금은 생명과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때 인강도 다시 시작하고 대성마임에 와서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왔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꼭대기죠. 1차 전성기 때보다 돈을 더 잘 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그 스케일입니다. 지금은 제 2차 전성기죠. 물론 이것도 언젠가는 꺾이겠죠. 물론 안 꺾일 때 정상에서 멋지게 탁 때려칠 수도 있겠지만 모를 모를 일이죠. 이것도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꺾이면 완전히 강사 생활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과목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연두역에게 1차 쇠퇴기가 없었다면 당연히 2차 전성기도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 볼까요? 이때는 화학이었다니까요. 이때는 생명이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겼어요. 제가 지금부터 지구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맨땅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쟁쟁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뭐 메가스타디에 오지훈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성마임에게 이윤식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그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휴 택도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사 얘기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냐 이거죠. 했겠냐. 그냥 이거에 만족하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살았겠죠. 쭉 가면서 이때 제가 그런 생각 했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잘 벌어 이런 생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화학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학 선택자가 쭉 줄었잖아요. 그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죠.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겪었어요.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될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실패를 건너뛸 생각을 하지 말고 실패가 왔을 때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인생에는 실패를 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오만해서 교만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이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실패를 하면 비로소 보여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젊을 때 실패해야죠. 젊을 때 내가 지금 와서 꺾이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싶어서는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 보면 그러잖아요. 아 옛날에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당시로 100번 다시 돌아가도 어차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 다 알면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부터 살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할 거예요? 비트코인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고 당연히 그런 삶은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결국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개판이었고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지. 근데 후회는 안 합니다. 왜? 후회하면 뭐 할 건데? 후회한다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차피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거예요. 왜?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정보 상황 이런 걸로는 뭐 그 다음 내 수준도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시되 그 선택이 잘못된 거 나중에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근데 후회는 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려면 이제 과거를 과거의 기억을 절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얽매어 있으면 못 나갑니다. 끌고 가야죠.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교훈을 얻었다면 실패가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죠?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거듭하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대학원 때 경제를 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량 경제를 했습니다. 이코노메트릭스라고 그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코노메트릭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실물 경제에도 관심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 저는 코인은 안 합니다. 코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주식 채권 환율 뭐 코모드티 뭐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수없이 그런데 저는 이제 실패를 할 때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꼭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야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요. 뭐 여러분도 교훈을 얻었다면 실패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실패론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섯 번째 실패 얘기했으면 성공 얘기도 해야죠.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약에 아 윤도영 정도면은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윤도영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장난해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잘 벌 뿐이죠. 그리고 잘 번다는 것도 뭐 그냥 강사 세계에서 좀 잘 버는 편이라는 거지 강사 중에 제일 잘 번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상에는 강사라는 직업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번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건 띄껍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있거든요.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싫으면 꺼지시든지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아 윤도영 정도면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하고 누구한테도 큰소리 땅땅 치고 수 틀리면 때려치고 뭐 그럼 뭐 성공한 인생이지 자 이렇게 킹정 한다는 전제하에서 감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수험생들한테 수험생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재수나 삼수를 하는 학생들이 아 내가 뒤처졌다 라는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했고 대학도 제가 조금 빨리 졸업했거든요. 근데 전 이제 빨리 나왔으니까 막 자랑질 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2년밖에 안 다녔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가면 의대 교수님들 쫙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산병원 홈페이지 가면 거기 교수님들 쫙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의대 의대 하니까 하는 얘기해요. 거기 계신 분들 다 서울대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현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 재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삼수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특히 옛날엔 좀 덜했지만 요즘은 진짜 많아요. 의대에 재수, 삼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삼수를 해서 어디 서울대대 갔다 쳐요. 그럼 제가 삼수했다는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어디 가서? 안 하죠.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내가 거짓말을 하진 않죠. 내가 삼수했는데 사실은 나 현역이야. 이 질환은 안 하죠. 근데 아무도 묻지 않고요. 여러분도 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을 딱 봤을 때 그 교수님이 얼마나 학계에서 업계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지 아 저분은 서울대 어디에 현역으로 갔을까? 이게 궁금해요? 미친놈이죠. 그런 게 궁금하면 제 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대학을 1년 빨리 가고 1년 늦게 가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인강 강사가 아니니까 근데 인강에서 인강에서 지금 현재 1타 강사들 메가스타도 있고 대성 마인맥도 있잖아요. 1타 강사들 쭉 한번 보세요.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다 30대요. 다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40대 초반 주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저는 30대 후반에 인강에서 1대 못했거든요. 30대 후반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나 10년 전에는 인강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인강 하다가 쉬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럼 제가 늦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지금 전국 1타를 하긴 했지만 난 너무 늦게 했어. 아 나는 막 병신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몇 살 때 가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페이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인생은 출발선도 다르지만 결승선도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여러분이 몇 년생이지? 감이 없네. 여러분이 04년생인가? 04년생이죠.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0302들 막 오열하겠죠? 어쨌든 04년생이라 치고 04년생이 아니면 태어난 건 다 04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04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은 해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태어난 애는 똑같아도 죽는 애는 다 달라요. 출발선이 같을 수는 있지만 결승선은 다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출발선도 사실 다르지 우리가 수저론이 달리 나왔겠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수저 이런 말이 달리 나왔겠냐고 원래 인생이란 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선도 다르지만 결승선도 다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중요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하면 무시하세요. 왜 그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하느냐? 자신의 성공에 운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니네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구랄치고 있어? 어디서 약을 팔아? 성공이라는 건 물론 노력 필요하죠. 노력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운도 필요해요.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잘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대성마임에게서 8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촬영을 쭉 하잖아요. 그럼 그 촬영한 거에 전체 시간을 계산해보면 제가 항상 1등이었어요. 촬영 시간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인강 촬영을 제일 많이 한 강사 대성에서 윤도영이었어요. 올해는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었거든요.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했어요. 자부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었으면 운이 없었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에서 내가 그 범죄자의 댓글 알바 마수에 빨려 들어갔다며 불명해서롭게 은퇴했을 거라고 은퇴를 당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강을 탁 그만둬가지고 샥 피했잖아요. 그게 운이 아니면 뭐예요. 다 운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성마임의 인강 그만두는 것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뭐 또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만두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삶은 운이 필요합니다. 노력은 기본이지만 운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꼭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노력이 배신하더라. 뭔 개소리야. 얼마나 노력해봤다고 네가 솔직히 뭐 노력했다는 게 뭐 한 몇 달 반짝 수능 공부한 거잖아요. 한 번 한 5년 했어요? 고시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뭐라고 했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 네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을 리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 노력이 배신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운이 안 온 거지.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충분히 했다 쳐도 아직 운이 안 온 것일 뿐이다. 물론 절대 다수는 노력을 안 한 거지. 무슨 배신 개소리야 어디서. 자 그럼 내가 진짜로 노력을 했는데 운이 안 온 것일 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저도 있었으니까 저는 계속 슈가님 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 생활을 26년 했는데 26년 내내 잘 나간 거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1차 세태기 그 1차 세태기 때는 제가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운이 작용하는 거랑 운이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안 될까? 그럼 노력이 배신한 게 아니고요. 아직 운이 안 온 겁니다. 그런데요. 운은 무조건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온다?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옵니다. 단 단 운이 무조건 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운이 왔다는 걸 알아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적절한 수준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운이 왔어요. 운이 왔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운이 왔다가 아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네.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운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현역대로는 뭐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 N수들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운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후배 강사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나한테 운이 안 오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운이 안 오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걱정되냐. 내가 준비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운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못 잡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는 운이 빨리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가 준비 안 돼 있을 때 오면 안 된다니까.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언제 와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됐을 때 올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도 안 됐으면서 대부분 준비도 안 됐으면서 왜 운이 안 오냐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 왔다가 갔어요 이미.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수능 보죠. 그렇죠? 그 1년에 한 번씩 수능 보는 게 그게 바로 운이 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시험만 잘 보면 의사가 될 수 있잖아. 의사 되는 게 아니 의대를 가서 의사가 못 되는 사람은 대개 더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시율 합격률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게 어렵지 의대를 가면 의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자기가 의사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로우스쿨 학생들은요. 자기가 변호사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안 될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의대생 중에서 제가 본 의대생 중에서 자기가 의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대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만 가면 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대를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는 거는 최소한 현재 이 시점에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너는 못 잡잖아. 기회가 왔는데 왜 못 잡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의대를 갈 만큼 수능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문제 몇 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 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될 운이 왔다가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알고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말 하죠. 선생님 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원래 미래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재미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준비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세요. 이건 제가 이제 저희 집 애기들한테 늘 하는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아빠를 봐라. 아빠가 돈 버는 건 잘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 않냐. 그럼 또 저희 집 애기들에게 아, 맞는 말이지. 뭐 이렇게 합니다. 완전 거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객관화를 좀 시켜보세요. 한 발 떨어져서 나라는 인간은 요러 요런 걸 잘하고 요러 요런 걸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안 되느냐. 잘하는 거는 발전시키면 돼요. 못하는 건 그냥 인정하면 돼요. 왜? 못하는 걸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아, 내가 100m를 10초 안에 달리고 싶어졌어. 그런 욕망은 생길 수 있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진심? 그러니까 못하는 건 그냥 인정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느 누구도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어. 의대 가고 싶어.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럼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인정을 하라고. 나는 물론 열심히 안 해도 인정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m를 10초 안에 못 달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게 그냥 포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나라 가고 싶어. 근데 도저히 수능 봐서 근데 못 갈 것 같아. 그럼 딴 거 하세요. 딴 거. 저도 의사 아니잖아요. 뭐 어때? 뭐 아니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의사는 어떻게 또. 그거는 또 그런 세상은 오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의사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하면 되고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잘 살리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하면 성공론. 아 뭐 제가 성공론 얘기하기엔 좀 뭐 작용 미달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시죠? 영화. 영화. 저도 뭐 영화 저는 영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저희 집 막내가 마블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 나올 때마다 같이 가서 봅니다. 근데 마블 영화는 기본이 막 3시간 3시간 30분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제 수업이 막 3시간 30분 이렇게 하죠. 그쵸? 어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한 편의 영화라면 여러분 이제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 30분 지난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사실 뭐 30분도 안 지났을 수도 한 20분 지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은 한 20분 30분 정도 지났을 때는 주인공이 잘 나갑니까? 아 못 나가죠. 뭔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영화는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주인공이 잘 나가고 그런 영화를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죠. 주인공 자신도 안 볼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갔던 때 기억은요. 하나도 안 납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내가 잘 나갔을 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요. 내가 힘들었던 기억만 나요. 그게 이제 추억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었지. 지금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나도 내 인생을 모른데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도 웃으면서 아 그때 정말 내가 힘들었었지. 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지. 아 근데 정말 희망도 없었고 뭐 비전도 없었고 한참도 안 보이고 그런 때가 있었지.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웃을 때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이제 30분 지났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얘기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몫이고요.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규정할 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뭐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저는 이제 지식을 창조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그죠. 강사가 하는 일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시키는 거 요거 하나만 제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태어날 때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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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게도 이런 재능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재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시대와 공간의 제가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런 재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어도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했겠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정의할 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운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무신돈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참 감사하죠. 물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유전자 주셨잖아요. 그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신 것은 제가 되게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지. 근데 운이란 건 어차피 여러분한테도 무조건 가요. 아직은 안 왔겠지만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평범하면 여러분도 평범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저보다 순한 건 더 잘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네요. 지금까지 이제 2023학년도 The Last Lecture 제가 이제 인강을 할 때는 매년 인강하는 지난 8년 동안 매년 더라렉을 촬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더라렉을 촬영할 수 있을지. 그래서 미래 촬영을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이걸로 이제 뭐 제가 완전히 이 강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언제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능 전에 수능 직전에 촬영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수능 직전에 보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능 다들 잘 보시고요. 다들 원하시는 거를 일단 원하는 걸 얻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뭐 이왕이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